어허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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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이물 참 착하다 아이고 제주의 그 대표적인 정신 중 하나가 바로 순우림 정신 입주 우리 옛날도 했지만은 순번정어영 물지리역 농사지국 또 멀보래역 세보래역 얼마나 다녔 수가 아이고 이 멀보래 대인지는 않냐 바로 이게 양 제주의 대표적인 공동체 정신유다 제주도에도 양 이제는 양 순우림 정신 이제는 못딱 어서져버릴때는 일수다 건데 양 이 멀이 공동체 정신으로 아주 열심히 산대는 멀이 유다 그거 어떤 거는 건지 한번 보래가 보게 마심 아이고 이물 허금 이시라잉 아이고 그릅서 강보게 마심 어허 으 으 으 아이, 슬픔 일 못하구다 개 어머니 개 일, 슬픔 못하구만 하고 갸맹이나 해 사주기 개 아이, 족족한 밭을 그냥 혼자만 혼자만 어느 거 족족한 밭이라 개? 이거 이 깨끗한 한, 독불 만인 한 밭 이 개 아이, 그 저, 노비라도 빌어거나 노비면 돈 셔 개 개건네, 어머니 이리 저, 꿈도 하임 죽겠네는데 이거 밥 풀어볼 개 마시 개 밥 풀면 뭣 먹응 사지 개 개면 나 이름의 이전을 형 시켜주던가 마쓴 개 이전하면 뭣을 영 먹응 살 거라? 아, 닮으면 펜션이라도 오나 아기는 이리 더 먹응 살면 되쥬 에, 빈들빈들 놀래만 당기는 놈이 어떤 허용 펜션 허용 무식 허용 어떤 허용 돈 벌 거라? 아이, 난 아무튼 어찌 됐든 무터쿠다 이제 무터쿠는 기어나보라 찬다리 오시면 오신대로 살 거라 아, 기어나면 이면 어머니 혼자 이리 더 일날 것 봐 어, 나만 하용 살서라, 노비라도 빌어다 못해 예, 예, 겨우 없어 겨우, 어머니 잘 가라, 잘 가라, 잘 가라, 흔들 가라 사람 오장간장 탐심이 아들 새끼, 기어나라 혼자 잘 까먹고 잘 사든지 가라 아이고, 아, 아이고 좋다 아, 오늘 또 하루 10만 원을 향하여 가자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예, 예, 예 자, 지나가다 뭐 사례 없어, 예 오신 거, 여기 오소다, 오신 게 오소 어, 이 사람이 지나갈 때가 됐는데, 이거 안 지나가네, 8시가 다 돼가는데 아이고, 아이고, 좋은 아침입니다, 예, 예, 예 청소하시나봐요? 예, 어디 갑시다, 아침부터 아, 그냥 집에 있기 마누라한테는 그냥 민망스럽고 그래서 연습이나 하나 가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아이고, 저 남자가 1위에 있기도 얻기도 오는 거죠, 그거야 기죽으면 안 됩니다, 얼굴 많이 상해했어, 이게 아, 그래요? 경우 저 공복에 아침에 나팔불고 경우면 속 배려 아, 아이고, 아이고 1리터 남자가야 우유 1리터 쫙 먹을래 소리가 다 가라 아이고,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예, 예, 예 잘 먹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없어 예, 예 여기다 달아놓고 다, 예 예 걱정 마세요, 경부 47만 원 달아놨지만 예 파이팅, 파이팅 예 됐어 아, 경우 곱, 오늘 내로 다 먹음성 유통기한 오늘까지, 오늘까지 더 가지 미나네, 금방에 파이팅 아이고, 잘 됐잖아, 예, 예, 벌어먹었잖아 아이고, 이제 두통 다 남았으니까 어디 벌집어 아, 정말로 그 농사 지은 그거 얼마 나오도 안 하는 바 아이고, 진작에 불합을 내려나 아이고, 사람인 척 피곤하게 만들고 에, 에, 나 뭘로 카라 에이, 어머 혼자 하든가 말든가 그냥 아이고, 소리 좋다, 소리 좋아 아이고, 노란수가 어디 다녀오십니까 예, 예, 난 저 밭댁이 댕경완수다만은 아이고, 이처룡 배날 나팔불고, 팔자가 좋기 좋아해 연습하는 거지, 노는 게 아닙니다, 이거 노는 걸로 보이십니까 이게 예, 예, 이거 노는 거지, 이게 아이고, 아이고, 아, 집에 있는데 깝깝하고 마누랑 돈도 못 벌어온다고 그러고 어디 직장도, 만나는 데도 없고 그래서 그냥 연습 열심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 직장 어디서 갔어? 일 안 된 겸수야? 뭐, 일거리도 지금 없어가지고 개민, 고맙습니다 저, 우리 어몽신들이랑 고참하라 이건 저, 우리 밭 뒤에 지금 막 일이 좀 밀령이신데...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요즘 마침 일자리도 없고 그랬었는데 아, 예, 예, 김초... 아, 예 작게만 해 하는 걸로 해 예, 예,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예, 예, 예 그릅새끼야 아이고, 서울에서 나팔부는 아저씨 왔던 집이 새대기로 그라게. 아, 예, 안녕하세요. 여기 텃밭 나눔장터 야채가 싱싱하다고 해서 오늘 와봤어요. 그래서 조금 샀어요. 아, 여기는 우리 동네 사람들이 농사를 지어서 조금씩 갖다놔서 수누름으로 서로 갖다먹는 거는 꼭 돈 안내용 가져봐도 돼요. 그래도 사서 먹어야지요. 그러면 이제 막 구경하고 그냥 가잉. 예, 안녕히 가세요. 아벨롱은 일세통 도망을 가불고. 늙은이 혼자 살지가면 인으로 뛰고 이바 뛰는 일은 누계가 해줄 거라. 아벨롱은 일세통 도망을 가불고. 아이고, 용식이 어머니 뭐하세요? 안녕하셨어요? 아이고, 서울 아저씨 없디가. 예, 예, 예. 아이고, 어떤 일 없디가게. 아이고, 그냥 어머니 밭에서 일하시길래 뭐하시나 싶어서 그냥 왔어요. 아이고, 아들로 하나 신고 놓고 도망가벌고 양이 일싫어. 아이고, 이거 나 혼자 허전하나 기계도 없고 뭐 허전하나 허진무토 공길근이 어떤 허용할 거라 이거 놓비면 돈도 없고. 어머니,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아이고, 도와주면 곱딱한 놈도 있고 곱딱한 침실 고거라. 어떤 허용할 거라. 이 정도 밭은 제가 일도 잘해요. 반나절이면 됩니다, 반나절. 보여주면 고맙긴 하우다마는. 아이고, 걱정맙소. 나 돈 넣어서 돈 못 먹었거든. 아이고, 그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편하게 제가 일 도와드릴게요. 아이고, 고맙소다. 아이고, 예.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아이고, 아이고, 고맙소다. 아이고, 고맙소다. 아이고, 용 고마워. 뜨겁고, 서울 양반. 아니, 그러니까. 아이고, 자기 축적에 졸을 하시는데 참. 아이고, 참. 저들미빨리는 빨리 익습니까, 라면이. 3분 탁 퇴해 먹는 거죠. 자, 하영, 다시부터, 하영, 다시부터. 아니, 이 집부터 왔으니 그냥. 대왕, 비왕. 3분 이서 사. 지금 딱 좋았죠? 딱 좋았어. 아이고, 참. 이 형님은 그냥. 아이고, 뜻없다. 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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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영. 야, 교훈구 너. 암행 경기도 그렇지. 너. 너네 어머니한테 고지도 않으니까 죽겠다고. 나중에 어머니 알면. 난리나. 어떤 거 짓나, 너. 어? 걔도 그. 동네 형이 고라고 하면 이거 아쉬가고 또 형 대답을. 아이고, 냄새 좋다. 어? 야. 그, 저, 저, 저. 너네 어머니는 그. 다 순으로 그냥 해주는 줄 알았지. 아니, 근데 너. 미리 고라. 나중에 너 진짜 이 어머니 싫어진다. 응? 잘 고라 고라. 아니, 그. 맨날 일하던 조두는 용영이 형도 좋고. 나도 고를 일을 조금 쉬어 하면 좋고. 얼마나 좋은 일일까, 그. 아, 경기도 그. 돈이. 돈이 또 나가잖아. 이게. 너가 돈 줘야. 너가 돈 줄 거 아니냐. 그, 경기도 그. 일단 주제냄게. 너네 어머니 알면 나중에 난리나. 아이고. 헛 걱정하지 마라. 예? 내가 하랑 다 할 거면. 고마워. 형님은예. 그냥 여기 슈퍼에서 계산이나 똑바로 없어. 맨날 그. 삑땅 먹지 마라. 야야야. 너 계산 나온 김에 너도. 너 이, 저. 이제까지 너 외상값이 47만 원이라. 너 그거 알았나? 혹시 47만 원 맛이. 그동안 먹은 라면 값만 47만 원 맛이. 이두환. 얘기해. 라면을 뭐 한 천 개 먹은 거라. 너 맨날 이두환 6개씩 먹으란 게 얘기해. 100일이면 다 먹. 그러면. 나 딱 100만 원 되면. 그냥 홈뽁에 갚고다. 오늘은 나 돌을 넣어서 보라니. 건반장 한도다. 이제 47만 원 돈 지금. 하 저거 나지. 다 먹으신 게 제가 혹군대 기지도 아니게. 이따라 그만하게 마신 아이고 속았으다 아이고 아니에요 제가 음악도 잘하지만 이게 체력이 좋아서 일 잘합니다 아이고 어뜵은 영 서울 아저씨가 영 일 잘 옵니까 개원 아이고 어머니 하시는 걸 제가 도와주려고 하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떨 하나만 더 낭낭이네 나 사이라도 먹을 걸 개원 아이고 고마워 어뜵은 그게 아이고 아닙니다 이거 아이고 타시랑 양 예예 타시 올 때랑 또 쇼오라 혹은 도와주고 겁더야 예예예 이거 나 우리 아이고 뭔데요 이게 아이고 우리 아들 고래랑 걷지 맙소야 아이고 이거 우리 아들 고래랑 걷지 맙소야 제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닌데 하여행 하여행 아냐 냄쓰다 헛구먼 영행강 아이고 이거 어떡하지 이거 담배라도 하나 사오고 있어 예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거 아이고 고맙소다 이제랑 가게 마치면 이제랑 집이 그럴까요? 예 아이고 이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닌데 아이고 반개 갔다 가면 좋아 아이고 귀엽게 아이고 오랜만 가니 아이고 반개 갔다 가면 좋아 아니여행 아이고 너도 어린땐 우리집이 일도 막 도와주고 개나신디 아이고 이제는 막 커버난 몰룩거라 아이고 그가 이제라도 고릅소 도와드리 커버에 마시 아이고 사장 되고 막 잘 사람 쨍허는디 우리 일 도와줄 시간이 어디 있어 이게 아이고 이제디 이 서울 양반 오란 막 도와주나 아이고 아이고 우리 일이 안 잊어도 돼요 아이고 떵이 형 그 시간내용 우리도 일을 도울 말이라게 아이고 경혜숙아 맹시맹 들어갑서예 아이고 잘까라이 예 아이고 저분이 그렇게 어릴 때 많이 도와주셨어요? 예 저 사람이 다 우리 일 다 잊었으다게 경원아 나가 살았을게 아이고 생긴 것도 아주 잘생겼어요 경원아 네 저 어른이 앞으로 무슨 도의원을 나온다 하면 우리가 다 동네 사람 동원행 다 찍어주고 싶어 아 대단한 분이네 아이고 예 가시죠 예 서울에서의 나팔불눈 노른 와니 용식이네 밭대 와니 일 막 잘림째니라 우리도 피렁이시모니 아이고 성형경이 있잖아 아이고 우리도 도와드리는 회사 아프다게 옳은 말이었게 맞다게 예 김검식 돈 받은 힘죽이 그냥 해줌시냐 돈 받은 힘죽이 이게 아이고 다게 순으로 뭐라 해준다니 없더라 육식사람들 왕 순으로 좀 순으로 넣는 거 몰라 돈 받은 힘죽이 그 공짜 해줄리가 있어게 야 형님 아이고 갑자기 혼자 갖고 가 아니 아니야 뭐 아 이거 막 돌았죠 어 일 잘해 좀 고맙디다 얘 아니요 잘하긴 뭘 잘해 아니 막 혼문하십시작에 이 동네 아 그래요? 예 그나저나 뭐 이런 좋은 일이라면 내가 밤낮을 안 갈게 할테니까 나한테 일만 줘 우리 동네 일 다 그사당 안내금해 아 진짜? 예 열심히만 해줄게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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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뭘 이런 것까지 줘 우리 거래가 있는데 맞섭니다 예 예 잘 쓸게 앞으로도 더 부탁없고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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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혼자 갖고 가 아니야 아니야 그럼 갖고다 그래 가잉 아이 그나저나 큰일났네 욕서도 받고 욕서도 약적으로 받아서 이거 잘못하면 매맞게 생겼는데 큰일났네 이거 어떻게 해 지금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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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가 이 음식이야 이래 오라니 파손하고 붙여주라게 아들아 아이고 아이고 이건 sih가 맛있게 또 요 파손 나 이거 손으로 знач도 riding Si켜야 고게was фильм 이 Ay 이대 말씀 데려 ked원 어 어디 요리 여기 그 혀꼼 우탈이게. 이디마스? 어어 요래. 어디 요디? 요만추미 붙여라. 요만추미. 그 요만추미 어디꼬? 아랜지 우인지. 요디게 요디. 요디 마스? 아이고게 난 아프검 병을 가내리라 하는디가. 뭐라 파스만 파스만. 병원에 가잖아 돈 시냐게. 돈 어서. 파스만 붙였대기믄 나사 이게. 어떡해 개문게. 돈도 어신디 병원에도 못가고 파스라도 붙여. 임시 임시 누기믄 사라사 죽이지. 아이고. 이 밭질 그만댄게. 아이고. 경희도 서울나저씨가 오랜 도와주나네. 해석에 치는 나. 저들의 도망만 가불고께. 일은 곧장 거들어주고. 거짓말 마리라게. 미식이 햄빠랑 햄빈. 그 선용이나 이실데. 아이고. 서울나저씨 경희도 일 잘해라. 경희도. 아이고. 돈도 쉬어시믄 혹금 하영주제네도. 돈도 어성으네. 담배값 혹금 주는 척만 해신디. 미식같은거같이 돈도 줘서 겨난. 아이고. 돈이란 할꺼. 어서 담배 홀불어. 헌값 상먹으래. 혹금 주었지. 이 부모 형님이 진짜 이거. 오늘. 잊어보셨고 아니. 야 이거 진짜로 그냥.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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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놈아들게. 절반을 붙이지도 아니여. 그래 이게. 아. 저놈아들게. 형님 진짜 경헌한거 아니오다. 얘 양쪽으로 돈받아가면. 그거 뭐하는거고. 아이고. 아 그래도 빨리 좀 살살해라 걔. 나도 좀 마음 펼치는 않았다. 야 그럼 그거 어떡하냐. 어미는 그냥 이렇게 찔러주면서. 절대 나한테 돈 받았단 얘기하지 말고. 어이 자꾸 주신다. 안 받을 수도 없고. 아이고. 그만 없어 그만어요. 안 받으면 내가 일하기 싫어서 그런 줄 알잖아. 그냥 받았어 나도 그래서. 핑계가 따로 없네. 이거 본 동네에서 추너렁 살아도. 시원찮을 판에. 그걸 이중으로 돈을 받읍니까. 그래서. 내가 이거 쓰지도 않고. 내가 주문을 넣고 다녔어. 야 야 이거 가지고. 아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아 됐어 됐어. 아이고 이거 이거. 이거 좀 성질했는데. 이거야. 저 화날 땐 이런 거 시원한 걸 하나씩 먹어줘대 이거 이거. 이거 뭐 왕이 말로 행 대화로 허락해. 싸우지 마라니 싸우지 마라니 싸우지 마라니. 아니 사람이 아주 이상하게 만들잖아. 그냥 싸우지 마라니 이거 뭐 이거 뭐 이거. 아니 대화나 마나. 두 군데에서 돈 받는 게 형님 말이 됩니까. 공군데서만 받아야지 이게. 아무튼 얘 형님. 난 얘 다시 해 형님 봐도 아는 책도 안 넣을 거고 해. 그 주머니에 무사 책임수가 이래 죽어 이거. 아니 대격 하나. 대격 하나 쓴 게. 다시는 아는 책 가져갔어 형님. 진짜 사람이 말이야. 저건 자인 혹은 아이가 혹은 패나와 패나와. 아니 그때 뭐 내가 그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그랬는데. 그거 얘기했는데 뭘 자꾸 술을 넣으라고 그랬는데. 뭔 얘기하는 거예요. 에이가 정말 참. 숭어 멍텅은 구거나 먹나에 사람 멍텅은 쓰시는 건데. 그럼 또 뭐야. 그 수누름은. 그 제주도에서 오래 전부터 내려온 전통으로서. 백가를 바라지 않고 서로 도와주는 거. 아 수누름이 아니었어. 그게 수누름 아닌 거야. 수누름이 아니구나. 수누름 정신. 그래서 자의 말은. 백가를 바라지 말고 도와주고. 그게 또 자기가 나중에 또 도와주고. 영어자 이 말 아니고 이게. 육진말로는 이게 푸맛이여. 푸맛이여. 푸맛이여고도 조금 다루다 이건 또. 아 또 그래요. 이건 수누름은 제주도에만이신 거. 그리고 또. 가난하고 또 힘없는 사람. 이런 사람도 먼저 도와주고. 이건 어마어마한 건가요 형님. 어쨌든 술을 놔야 되는구나. 아이고. 이장님 어디 감수가. 아이고. 아이고. 회의선 회의가. 아 회의 보래. 이제 오는 거라. 회의 해난 다음 주스를 꼭 먹어야 돼. 아 이거. 머리가 맑아지고다. 맞아. 시원하고 거기. 아이고 우리 서울대 김씨도. 왕이 있었구나. 거기서 드십시오 이거 이거. 이거 2천억에 2천원이면. 거저오다 거저오. 아 괜히 우리 형님하고 경부하고야. 복잡한 일 있었다게. 신명의 보통 일이 아닙니다. 지금이야. 어. 둘리가게. 뭐. 만족이 됐을까. 아 그. 그거. 그만 있어. 그. 방법이 영어신 건 아니라. 방법이 있을 거야. 아이고. 뭐 생각해보면. 그 장관이서 봐봐. 전화 한번 해봐. 예예예. 2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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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전화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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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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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예. 아이고. 아이고 나 이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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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마을 왔다니게. 아이고. 뽕을 하나 먹지. 이거 하나씩. 이거. 아이고. 이거 무슨. 이거 막 맞춘 거야. 그냥 이거. 이거 3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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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 때 이거 카드 돼요? 안 돼요 우리 현금 뱉게. 아이고. 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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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어찌 안 해네 이 수작이. 유작 형들 싸워먹는다니. 이 수작이. 아니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라게 이게. 소차 산업혁명 마저인 이 시대에 거기. 무슨 시간. 소차 산업혁명 게. 벌써 벌써 4차례 나왔다가 수작 1년이. 소차는 또 뭐예요. 4번 게 4번. 아 4번. 아니 그 소차 산업혁명이라는 거 이더. 와봐봐 얘들아. 이야 이장님 무사히 이 생각을 진작 못해 시코야. 요즘 문자 이서무니까. 그렇지. 문자 심은 아무것도 못해 야. 참 자랑하다. 저축해랑 엔터 탁치민. 저 조로로 다 가볼까. 오 그렇죠. 역시 우리 용웅님 이거 최첨단 마을이다 최첨단 마을. 이장님도 사무장이 몇 장이다. 우리 사무장이 살려버린 거지. 개나 맛있게. 결국 이따 용식이대 받지 이장님도 갚수야. 가사주. 변아 문자 올 거 아니야. 변아 문자 여기서 다 보여. 그렇지. 변아 나도 갈 거고. 그런 사람도 경마라 거지 그러게. 아 난 그냥 천빵빨. 아 천빵. 나 지금 밭에 갈 시간이야. 가지 못하길랑 저 먹을 음식이라도 형. 보러 오고 올게. 상값어 상값 좀. 아이고 그거 매팜 알다구 참. 겸 저 이장이 앞으로 남 저 마트강 장보지 마라 우리. 알았어 알았어. 나 저 장구 조커띠가 그라. 우리 우리 가고 오세요. 알았어. 아이고 좋다. 야 이거 이거. 세축에겐 이걸 홍보를 쫙 까보니까. 아이야. 수노름 궁지 당신이 바로 수노름의 주인공 용식이네 봐. 가라야. 요새 너무 쉬었어. 오랜만에 일 좀 해볼까 진짜. 오. 도웅이도 왔구나. 예. 야 바쁘지 않으셔. 아유. 뭘 바쁩니까 이게. 또 놀면 뭐합니까. 제가 이 또 아름다운 치즈. 수노름 제가 또 동참하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아이고 그래 고맙다게게도. 도웅이 너 일손 도와주고 하나니. 네. 수월이 끝나는 거 닮아. 네. 고생했죠. 아유 보람도 되게 좋은데요. 야 근데 너 이거 뭐 싱거는지 아랑싱겁나. 아유 제가 이게 다 알고 왔지예. 이거 이거 귤나무 아닙니까 귤나무. 어? 자. 나 갔어. 봅시다. 잘 짓 Player. 아유. 아니요. 아유. 어머니 우리 바티 이치록 사람 한 것도 처음 닮아 애. 아이고 개매. 너 일 막 실폰해 가난게. 뭐 딱 동네들 응들러란 여. 으아. 모자들은 해줌시니 걔, 겨우는 알았으다 걔, 이제 나 나도 이제 동네사람이 치는 먼 왕 도와주고 걷는디 나도 정신초리왕 이거 앞으로랑 열심히 거면 걱정하지 맙소야 돼 아이고 아들이 정신초리 켜넣어 나 이젠 뭔 맛좀 온거라도 강 사와 사께 어디 막걸리라도 한잔 상옥하 겨우, 겨우구가? 겨우 어머니 혼내 집이 갔다고 없죠, 겨우니? 어, 나 집이, 집이 감쎄요, 이 모씨가 허영옥혀 예, 예, 조심히 낸 게 없잖아 여기 밭 단돌이 음식 거면 예 네, 우리도 쾌개 다 맛있습니다 에잉, 저고 기소 하얀 제의, 우리 어머니가 만들어 놓은 거 에잉, 소가쓰다 아이고, 소가쓰다 오늘 이 일 하잖아 막 소가쓰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술이라도 혼잣 썩 흘려구니 막걸리보다 막걸리. 다 먹고 맛있어. 뭐? 아이고, 형님 막 일 잘 없디다. 형님도 혼잣하십사. 아니, 아니, 나 혼자 그냥 먹 따라 먹을게. 아이고, 또 무사강이 없을까. 이제란 그만 품석에. 예, 예, 혼잣 따로. 품석에. 아, 참. 너였구나. 예. 아이고, 고생하십사. 아이고, 맛있다. 예. 나도 열심히 돈 벌어서 저런 밥 하나 사야지. 아이고, 제발 그건 없어. 그러면 나 맨날 간 일리가 안 돼, 그러면 얘. 진짜라? 예, 예. 형님도 없어, 이거. 예, 예. 요런 낭리신밭 삽상유치로 보기, 보기주라. 노랑, 노랑, 노랑. 이봐, 딱 좋다. 이런 거 사는 거니. 순누료면 한 건 너네 못하면 우리가 도와주고, 우리가 못하면 너네가 도와주고 다 도우멍도우멍 살아. 옛날부터 그쪽으로 그냥 살아오는 거 얘기.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자, 우리 요번 계기를 위해서 수누룸 정신도 알았고, 우리 건배 한번 하게 마십. 네, 예. 제가 건배하면 수누룸 해주세요. 건배! 수누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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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배! 수누룸! 예, 예, 예. 예, 예. 아이고, 수리 영 맞쫓는구나. 아이고, 떴다. 예, 하나씩 한번 더 이게. 우리 어머니 이거. 광초만 온 건데. 야. 어머니가 막 잘 굶아줬어. 나 잘 굶아줬다. 잘 굶아줬다. 아이고, 옛날에 이 주로 가면 수누룸 먹으면, 이 주로 고기들 삶으면 수누룸이행 헌것이, 이것이 수누룸이야게! 아, 먹는 것이고 수누룸아? 아, 기가해. 아, 그럼 이것도 이것도 이것도. 네, 네. 아이고, 아이고. 하영도 잡아서 좋지. 몸소 실천해 보이겠습니다, 예. 아이고. 아이고, 맛있게 먹엄자. 아이고, 참다. 아이고, 맛있게 먹으러.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참다. 안녕하십니까